00484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띠아오비통일입니다. 띠아오비통일은 동사는 자동차 고무 부품, 창고무, 토목건축자대, 면진재진 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종합고무 부품을 영위통력 전달해 널리 쓰이는 전동벨트 및 운발라인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컨베어벨트를 생산하는 산업용 고무제품 부문과 의료기기 등을 생산하는 기타 부문을 영위함 자동차, 시멘트, 기계, 건설, 철강 등 실수요처에 대한 직접영업과 대리점을 통한 유통영업을 병행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1945년 9월에 설립되어 고무 부품 사업을 비롯한 자동차 부품, 토권자대, 면진재진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동사는 고무 제품 종합 브랜드로서 동력 전달해 쓰이는 전동벨트와 컨베이어 벨트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대시 종속기업으로 동일 고무 벨트, 주, 띠아오비 유니온 벨티노, 주, 띠아오비 인터내셔널, 주, 띠아오비 오토메이션, 주, 세일기업, 주, 주, 띠아오비 헬스케어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자동차 산업의 부진에도 자동차 고무 부품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전동벨트, 컨베이어 벨트 등 산업용 고무의 수주 증가, 로봇 및 의료기기 등 기타 매출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외형 성장 대시 매출 성장에도 수출비 증가 등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나 법인세비용 발생에도 금융수지 및 기타 수지 개선으로 순이익 흑자 전환하였음 대시 자동차 산업의 회복으로 차량용 고무 부품 수요 증가가가 기대되나 기업들의 설비 투자 위축으로 컨베이어 벨트 등 산업용 고무 수요 부진이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듯 2022년 12월 27일 10시 40분 기준, 장중, 디아오비 통일의 시가 총액은 820여 권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디아오비 통일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859위입니다. 디아오비 통일의 상장 주식 수는 1993만 주입니다. 디아오비 통일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디아오비 통일의 퍼은 18.0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0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25.8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0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8,91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2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2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21배, 19,89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7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65번지억원, 210억원, 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35번지억원, 63억원, 마이너스 28억원입니다. 띠아업이 동일해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74번지 94%이고 유보율은 4536.05%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29.73이며 전일 대비해서 12.59 더하기 0.5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3.65이며 전일 대비해서 8.97 더하기 1.2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띠아업이 동일해 2022년 12월 27일 10시 40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4,12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095원보다 3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139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띠아업이 동일해 종가는 4,125원이며 주가가 띠아업이 동일해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띠아업이 동일해 종가는 4,125원이며 주가가 띠아업이 동일해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띠아업이 동일은 거래량 5,300일은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2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이베스트에서 3,109조, 키움증권에서 908조, 미래의세증권에서 446조, 킬로바이트증권에서 435조, NH투자증권에서 302조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2,415조, 한국증권에서 1,253조, 키움증권에서 918조, 킬로바이트증권에서 600도조, 미래의세증권에서 100스무두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205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3,204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디아업이 동일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디아업이 동영상도 1,256 adultiron 글쎄 5,ác lastly, 노력 southernieu verso 1,202 글쎄 게 아니라